선생님,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어서오십시오. 여기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라즈비라고 합니다. 저는 방라데시 사람입니다. 제 생일은 1991년 5월 1일입니다. 막 31살 됐습니다. 제 가족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저는 미연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졸업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아주 좋아해서 한국어 학원에서 이어 켜울 동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국어 직장 문화, 생활 문화, 관습을 배우고 의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부지런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만 합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가서 이때면 등록들과 잘 지내고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고향에 도로 와서 예쁜 집 만들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사람스러운 고소를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호텔 있잖아요 거기에 살아요 여기에서 걸어서 왔습니다 회사에 일이 많이 있으면 뭐 할까요? 회사에 일이 많이 있으면 제 일을 빨리 빨리 열심히 하고 빨리 빨리 끊고 다음 동료 둘께 필요 있으면 도와줄까요 회사에 일이 적으면 뭐 할까요? 회사에 일이 적으면 열심히 성수를 할까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제 아버지 이름은 아지줄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제 어머니 이름은 카멜라입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제 생일은 1991년입니다 내일 뭐예요? 내일은 친구들하고 놀러 가요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너 집에서 수이고만 있어요 회사에 불이 나면 뭐 할까요? 회사에 불이 나면 불이야 불이야 라고 오이씨 하고 있는 사람들께 알려줄 거예요 다음에 일일 공연 전화할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좀 더워요 내일 뭐 해요? 내일은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요 아침에 뭐 먹었어요? 저는 보통 아침에 밥하고 반찬을 먹어요 일곱 세요 네 미국 경제 전문 지푸선이 매니언 발표한 글로벌 우 백태 기업에서 중국 기업 소자 미국에서 일곱 세요 아침에 일곱 세요 일곱 세요 일곱 세요 글로벌 우 백태 기업 중국 기업이 1229 가장 기본 10 가사 미국 기본 22 일 개설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뭐십니까? 이것은 졸자입니다. 이것은 카워입니다. 이것은 안전모입니다. 이것은 파르토입니다. 이것은 사다리입니다. 박수입니다. 이것은 톱입니다. 망시입니다. 어디에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저는 이곳에 하이틴 스튜디오에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얼마 동안 한국말을 배웠습니까? 6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한국에 무슨 기회자로 눈이 와요? 보통 개월에 눈이 와요. 선생님 이름이 뭐요? 제 성촌님 이름은 조혈올 이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이것은 1입니다. 우리에게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에 대해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헐 퍺ook mikä talented azincrede hit Instantly I know I have to show you 악 Prince collten hat te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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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